강원 지역 학교 급식 노동자의 94%가 폐암 검진을 받은 결과 21명이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습니다. 강득구 국회의원이 교육부가 공식 집계한 급식 종사자 저설량 폐시티 검사 중간 결과를 분석한 결과 도내 급식 종사자 1875명 가운데 1.2%인 21명이 폐암이 의심되거나 매우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1.2%는 일반인 여성의 폐암 발병률보다 40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. 강 의원은 실제 환기시설에 대한 개선 조치가 완료된 학교가 한 곳도 없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